SK 팀 칼라우저 상당히 좋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라거나의 미들슛 성공. 사실 미넨이 우선 홍제까지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꾸 시도는 하는데 약간의 부담감도 보여져요, 모습에서. 하지만 라거나. 그리고 라거나의 외곽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반응이 올라왔고요. 아, 좋아요. 라거나 이번에도 해결. 자, 별로 쉽게 킥아웃 패스가 제 타이밍에 나올 수 있거든요. 어, 불확해요. 그리고 KCC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라거나 꿀밑. 그렇죠. 좋은 속공 나왔습니다. 포스트업 시도. 꿀밑. 아, 좋네요. 자, 라거나의 해결. 네, 지금 패스는 선수들이 서있다는 얘기예요. 자, 라거나입니다. 이번에는.